0200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섬입니다. 한섬, 은, 는 동사와 종속회사는 여성 의류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함. 타임, 타임홈, 마인, 시스템 등이 동사 보유 주요 브랜드임 동사는 트렌드에 앞서가는 소비자들을 위해 새로운 유통 형태의 편집숍 스페이스 MUE를 오픈함. 랜빈, 시스템홈, 더 캐시미어, 렛트 등을 런칭하며 질적 경영을 고수하며 자타가 공인하는 패션업계 1등 회사가 되었음. 기업 개요 대시 1987년 5월에 설립되어 여성 의류의 제조 판매업을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현대백화점 그룹 계열의 패션 기업임 대시 주요 패션 브랜드로는 타임, 마인, 랑팡 컬렉션, 시스템, SJSJ, 타임홈, 시스템홈, 택, 더 캐시미어 등이 있음 대시 2020년 5월 코스메스티컬 전문기업 주 한섬 나이프엔을 인수하여 종속기업으로 편입 스위스 화장품 연구진과 협업을 통해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에러를 론칭하였음 재무 대시 리오프닝 효과로 의류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중국 법인의 성장, 신규 사업인 화장품 브랜드의 본격적인 매출 반영, 주요 의류 가격의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율 하락에도 판관비 부담이 확대된 바 영업이익률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단기손익인 식금융자산 평가손실 증가 등 금융수지 저하로 순이익률은 소폭 하락하였음 대시 높은 브랜드력에 기반한 자체 브랜드의 매출 확보와 온라인 유통 채널 강화, 신규 사업인 화장품 브랜드의 성장에도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매출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 듯 2023년 7월 26일 기준 장마감 한섬의 시가총액은 4951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337위입니다. 한섬의 상장 주식수는 2463만 주입니다. 한섬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한섬의 퍼은 3.97배이고 추정 퍼은 4.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3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4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99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81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067원이고 추정 EPS는 4,963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2배, 6198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7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36,8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021억원, 1522억원, 1683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49번지억원, 1115억원, 1207억원입니다. 한섬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6번지 05% 쌓인이고 유보율은 1,963.58%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92.36이며 전일 대비해서 44.10-1.6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0.63이며 전일 대비해서 39.33-4.1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섬의 2023년 7월 2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만 1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만 500원보다 4백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만 7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섬의 종가는 2만 100원이며 주가가 한섬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 선부